bbs 뉴스와 사람들 우리 사회의 명사들과 현안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bbs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은 그만큼 불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가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와서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시공간적으로 가까워져서 하나의 세계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공동 운명체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호협력해야만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베트남 출신으로 중국 위양종 전통을 이어서 미국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화선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화선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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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현안스님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현안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이 처음으로 부처님 법음을 쏘아올린 기념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저희 개국기념일을 맞아서 32주년 개국기념일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손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니까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선사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고 계시죠.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셨죠? 네.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2018년에 방문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방문을 해 주시는데 먼저 이 방송을 보고 또 들으실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S TV와 라디오의 audience. 안녕하십니까. 그 BBS 방송국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happy to be here with you. 너무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너무 즐겁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한 달,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머무시면서 곳곳에서 한국의 스님과 불자들과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감이 어떠신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상 기쁘신데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데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데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데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곳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m very pleased to be able to meet with many sunims who are very kind and compassionate and I'm very impressed with the level of cultivation and also... I'm very honored with the interest and the attention that the Korean Buddhist disciples have extended to us so far. 그 한국의 불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수행에 대한 관심,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감흥을 받았습니다. And in particular, I'm very honored to be here with you, Mr. Kim. 특히 여기 이 자리에 김봉래 국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또 많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32년간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스님, 저도 이렇게 큰 스님께 직접 뵙고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He also feels very honored to meet you in person, a big 스님 in person, so he's very honored today. 그래서 스님께서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날로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It seems like you are getting more and more and more popular in Korea for some reason. It seems so, but I have no idea why. 그런데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시겠대요,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He was going to ask you why. 이번에는 그러면 어느 절, 어느 절에서 법문을 좀 하셨죠? We've been to quite a few temples. Yes, 좀 꽤 많은 절을 갔었는데요. Yes, some of the temples are very hard to pronounce. 좀 절 이름을 발음하기 힘든데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데요. I'm afraid to say the wrong things. 그래서 발음을 잘못하실까봐 조금 우려가 된대요. 맞아요, will you help me out? 저한테 해달래요, 스님이. 기억하시긴 하는데 발음이 조금 잘 안 되셔가지고. 보니까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통도사도 가셨더라고요. 통도사에 가게 돼서 갔는데 굉장히 큰 놀라움을 경험하셨대요. 그러면 이번 방문에서 스님께서 특별히 느끼시는 것, 어떤 것인지, 예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고, 그런 게 참 궁금해요. 제일 큰 놀라운 점 하나가 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상국 불교인 중에서도 여러 단계, 단계, 아주 다양한 단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인상적이셨대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것이 인상적이셨대요. 심지어는 원로 스님까지도 그냥 평범한 불교인까지 다 모두 그렇게 잘 많이 받아들여준 것에 대해서 인상적이셨대요. 진짜라고 자비롭게 그렇게 해주셨대요. 저는 어쨌든 영화 선사께서 한국에 오셔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소통의 가장 핵심이랄까? 주안점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가지고 소통을 잘 하셨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중국 스승님께서 명령을 하신 바에 따라서 저는 중국 스승님께서 명령을 하신 바에 따라서 성과 정토를 둘 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셨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자 같은 경우 인생의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의무와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리고 사람들한테 증명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도 큰 불교 단체에 소속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베트남 불교 쪽에도 합류할 수 있었는데 중국 불교 큰 단체에도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수인만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에도 다양한 수행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전통 속에서 영화 선사의 어떤 위치 어떻게 점화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아까 말한 그 그룹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룹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밀교 수행 그러니까 진원 수행에 대해 강력하고 소승에서도 되게 강한 곳이 있고 명상에 대해서 젠 명상 중국 스타일의 수행 아니면 베트남 수행 하지만 아주 소수의 선생님만 성과 정토를 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선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스님은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 역사를 봐도 성과 정토를 동시에 수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영화 선사의 스승님이 중국 유양종 전통의 선화상인이신데 그러면 그 선화상인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선과 정토를 같이 수행하는 것도 선화상인으로부터 많이 배우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 기반은 그 선화상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이 느끼시기에 선화상인이 아주 가장 훌륭한 선사들 중에 하나라고 선화상인이 지난 수백 년 동안에 가장 최고 뛰어난 선수행자라고 느낀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선화상인이 대승을 미국으로 가져가셨을 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행을 사용해서 다음 세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양종의 훈련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선화상인이 정법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정도불고도 가르쳤습니다. 아주 선화상인의 정법은 아주 고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명의 경험이 그는 21st century에 대한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과자로서 상당히 성공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출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짜 잘 나갔으면 걸식하지 않았겠죠. 뭐 하여튼 대기업에서 잘 다니시다가 출가를 한 거라는데 어떤 출가의 계기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어떤 부분이 힘드셨는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었는지 사실은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선수행을 그러니까 참선을 배우고 싶었다. 그것이 이제 주대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인데 승료로서 사실은 출가한 이유도 굉장히 표면적이고 좀 충동적이었습니다. 평생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우연히 선하상인의 선수행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큰 안락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되게 흥미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결정했을 때 10년 동안 결정했을 때 재생생에 돌아가고 제 original pursuits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이 된 거예요. 출가한 것도.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은 아피네티, 컨디션을. 그런데 저희 스님은 그걸 그냥 표면적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실 다른 스님들 많이 만나보니까 그 등에는 많은 분들이 이상을 추구하는 걸 봤어요.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좀 세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사정을 좀 듣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그분에 맞는 뭔가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원래는 승려로서 오래오래 있으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출가자로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내가 배운 중국 시스템에서는 아주 가난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람들 후원이 아주 거의 없습니다. 승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승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명상을 했는데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명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화상에 와서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가르치기 시작한 후로 선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정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것도 다 우연히 생긴 일이래요. 자랑스럽게 할 만한 심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한 본인의 실력이 더 발전했다. 이런 부분도 있군요. 우리 시대에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많이 느끼게 되셨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애들은 젊은이들은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전적이죠. 그 불교가 사람들은 불자든 아니고 그걸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교가 더 유용해질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찾아오면 이분들을 잘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지도를 할 때 점점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의양정행 훈련에 대한 내 해석입니다. 선하상이 나를 훈련시키기로 했을 때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려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수행 전통 이야기 하시면서 대숭불교를 말씀하시고 또 남방불교 또 소숭불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소숭불교라고 남방불교를 지칭하는 어떤 이유가 계신가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배웠잖아요. 중국 조사 스님들께서 항상 대승과 소승이라고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특히 영어로는 더 그래요. 중국어로는 그냥 대승, 소승 희나야나나 테라바다 그런 거고 중국어로는 그냥 한국 발음으로 하면 대승, 소승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학자들이 강력하게 이 단어 희나야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셉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계속 소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게 들여다보면 소승이라는 단어를 반대하는 사람을 더 자세히 잘 보시면 영어로 테라바다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잘 보면 반대의 이유가 학구적인 이유죠. 학자적인 그러니까 불교, 포교에 아주 활동적인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테라바다 쪽 상자부 불교에 박사학위가 있는 승려들 그러므로 왜 테라바다라는 단어라도 강조하고 희나야나라는 단어를 안 쓰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타이 사람들은 테라바라 희나야나라는 단어로 희나야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희나야나라는 단어를 아카데믹 희나야나라는 단어를 희나야나라는 단어를 소승이들하고 하든 상자부 불교라고 하든 불교 불자자들은 별로 그걸 상관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한테 붙여졌었는데 옛날에도 별로 난 상관 안 해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외도자라고 불렀고 나보고 가짜 승려라고 불러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고 멍청한 승려라고 했어요.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난 그건 상관 안 해요. 불교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지 나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 단어나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날 다 불러도 됩니다. 내가 주려는 메시지는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나의 그 가르침의 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아직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압력이 느껴져서 꼭 내가 테라바다라는 단어를 소송 대신 써야 된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욕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기분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르침을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걱정하는 건 안됩니다.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선과 정토를 같이 수행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천도제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부처님께서 가져온 많은 법 중에 사직구제법은 아주 중요하고 멋진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구제법은 비군나 비군이 스님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시시니와이 선화상인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내 세대에 있는 선화상인의 다른 제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만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직구제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한 사직구제를 해줬는데 지난 16년간 이 사람들이 사직구제법을 한 결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알게 됐는데 진짜로 이것이 잘 됩니다. 어떤 결과를 경험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 제자들 중 한 분의 어머니가 아주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정말 꿈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 아들한테 대만 절에 가라고 그렇게 처음에 권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구하라고 사직구제를 해보라고 대만 절에 가서 해보라고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면 그 어머니가 천생에 가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아들에게 대만 절에 가서 왕생법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모든 불자들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얘기도 설명했는데 그 얘기도 설명했는데 긴 이야기도 짧게 하자면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 그 학생의 어머니가 사막 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 어머니가 원래 원했던 그 천상 하나님의 계신 그 천상이 아니라 더 높은 천상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9제법은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관찰을 해보니 수년 동안 관찰해보니 아주 많은 예시가 있었습니다. 49제는 우리 부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몸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특히 우리 헌신적인 불자들에게는 정토에 갈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진짜 불교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죽는 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행을 통해서 두려움 없는 죽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선화상인 전통을 이어서 한국에서도 지금 보산사와 보라선언을 개원해서 이렇게 포교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전법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죠? 중국 전통에 더 적합하죠. 하지만 새로운 나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는 미래의 세대에게는 그렇게 하면 중국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대에 올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나이든 그런 신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고 우리는 우리는 확실히 다음 젊은 세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더 훨씬 어릴 때부터 영화 선생님을 따랐는데요. 그러니까 출가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지금 10년 넘게 10년에서 10년 넘게 영화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어떻게 잘 소통하는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원하는 걸 줍니다. 불교는 내가 원하는 걸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나에게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를 많이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실은 현실적인 겁니다. 어떤 걸 그들이 원할까요? 베트남 사람이든 스리랑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같은 겁니다. 다 스트레스가 많죠. 부모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죠. 가족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많고 몸도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잘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신도들이나 학생들이 잘 이걸 이겨냈다. 큰 문제 없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선과 정토를 모두 다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명상을 꼭 하십시오. 그런 엄청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에 대해서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덜 고립될 겁니다. 그리고 덜 무섭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왔고 여러 언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 시간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항상 필요할 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지난 2년 넘게 계속 선을 지도를 해왔는데요.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말할 때는 각각 한 명 한 명 개인 개인을 다 개별적으로 가르친다는 걸 뜻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We are almost times finished. 열심히 수행하라 명상하라 하는 당부의 말씀은 주셨고요. You advised that we need to cultivate and meditate. Yes. 끝으로 인사 말씀 겸해서 앞으로의 계획 원력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kind and compassionate. 자비로워지십시오. Meditate. 명상하고 take care of your parents. 부모님을 잘 돌보세요. And please go to the Berlin. 그리고 꼭 정토로 가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수행하고 계신 우리 영화 선사 모시고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 선사님 그리고 통영 맡아주신 현안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좋은 인연으로 뵙고 싶습니다. Thank you. I hope to see you agai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선사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영화 선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 방편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개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3개 대도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그야말로 선교 방편으로 많은 중생을 구제하셨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크신 자비 원력을 되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불교방송 보도국 진행의 김봉래였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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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